안녕하십니까. 마이 고스파의 제임스장입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비디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이 거의 끝났지만 2018년 동안 돌풍을 일으킨 여러 클럽들 가운데 2018년도 베스트 블레이드 퍼터 랭킹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사를 읽은 분들도 많겠지만 또 영상으로 보는 이 묘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그럼 2018년 최고의 블레이드 퍼터 TOP 3를 먼저 소개할게요. 일단 저의 기사를 보니 총 20명이 거의 한 5,800개의 퍼팅을 다양한 거리에서 했다네요. 5피트, 10피트, 20피트 거의 한 3.3미터, 6미터, 그 다음에 3.3미터가 가장 최장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총 18호를 돌은 결과 이 퍼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퍼팅 즉 score average stroke gained 얼만큼 탈을 줄였냐는 거에 대해서 기반을 줬는데 넘버한 퍼터는 짜잔 역시 마이볼 스파에서 3년 연속 이겨온 이븐 롤 ER3 및 말렛 퍼터 그리고 새로 나온 모델로서 사진을 보듯이 뒤에 노치가 이렇게 약간 있죠. 정렬을 매우 도와주게 한답니다. 훌륭하게도 20피트 즉 3628이니까 한 6.6미터 거리에서 1위를 차지했고 10피트 역시 한 3미터 반에서 1위 그리고 좀 짧은 파트 5피트 한 1.8미터에서는 좀 뒤처졌네요. 18위를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20명의 참여자 중 70%가 이 퍼터를 가장 선호한 톱3 안에 한 해였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그리고 데이터 수치도 증명되는 퍼터 중에 하나로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퍼터는 오우 3개나 2위를 같이 공동 2위를 했네요. 대단하네요.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공동 2위는 테일러메이드 TP 컬렉션 중에 주노 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20피트에서 4위, 10피트에서 8위, 5피트에서 11위를 기록했으며 종합 55%의 테스터 중에 톱3 퍼터 중에 하나로서 선호도를 보였답니다. 공동 2위를 이어가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생소하겠지만 가끔 여기저기 보이는 에델 E3 퍼터, 또 벽돌 퍼터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뒤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역시 5피트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네요. 1위를 했습니다. 10피트에서는 조금 더 하위 쪽으로 밀려난 23등, 그리고 20피트에서는 그래도 5위를 차지하는 역시 테스터 중에 톱3 안에 드는 20명이 거의 55%가 이 퍼터를 선호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공동 2위의 한 퍼터는 오디시 오웍스 1W, 좀 약간 와이드 몸통을, 헤드를 가진 블레이드죠. 그리고 다양한 색상이 있는데 이거는 white, black, white, 줄이 이렇게 있는 versus 버터 라인이네요. 역시 5피트에서 6등, 10피트에서는 4등, 20피트에서는 11등.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는 20명 중에서 거의 55% 사람들이 톱3 퍼터의 하나로서 눈에 아주 잘 들어왔고 편했다. 그리고 데이터로도 이 수치를 받쳐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수많은 퍼터를 보니까 거의 28개의 퍼터가 테스트 됐네요. 그리고 모든 우리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링크를 따라서 기사를 보시면은 모든 퍼터의 특징과 가격, 피처 등등이 다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리스트에 모든 기사도 다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besо nor'한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